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또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216회를 보겠습니다 216회 보면 11장 이기를 하겠는데 기반설 연동제가 있죠 이 시간 이거 하고 이제 오늘 일정 마무리 줄 테니까 좀만 참아주세요 자 거기 보면 기반설 연동제 해가지고 개발밀도관력이라는 게 나오고요 제목 한번 볼까요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면 218페이지 기반설 부당이 나오고요 또 넘어가서 보면 220페이지 기반설 설치계 220페이지 기반설 설치비용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면 그 227페이지 기반설 설치비용 부가 납부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30페이지 기반설 설치비용 관리 사용 여기까지를 연결해서 기반설 연동제를 하는데요 이 파트에서는 꼭 함조에 나와요 많게는 두 번째 나오기도 하지만 함조에는 필수로 나옵니다 이 파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216페이지 개발밀도관리기점 개발밀도관리업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22페이지 용어의 뜻을 보자 이렇게 써놔요 용어의 뜻 22페이지에서 이 용어는 어떤 의미의 구역인가 이거 보자 이거죠 또 바로 기반설 부담구역이 나오잖아요 넘어가서 보면 218페이지 기반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오죠 이것도 22페이지 용어의 뜻을 보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용어의 뜻을 꼭 의미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 고시되면요 1년 이내에 바로 그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될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입해야 돼요 그리고 설치계획 수립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안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반실이 다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이 건축물을 신축하고요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을 해서 융합이 되는데 그때 신축을 하고 증축할 때 기존면제 앞에서 연면제 200점을 초과했다 그러면 엄청난 개발이익을 이네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에서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버텨을 테니까 돈 좀 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민간인들한테 이 민간사업 실행자들한테 돈을 내게 해요 그 비용 대비 이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대비 20번 범위에서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게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증수를 해요 이렇게 돼 있는 파트가 기반시설 부담기계에요 그런데 개발 밀도가금은 지적하고 나서 무슨 계획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이렇게 증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1년에 해야 됩니다 만약 1년에 하지 않으면 1년이 된다는 사람들의 이 구역은 해제를 간주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데다 증해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데다 증해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어딜까요 이미 기반시설 설치되어 있는 곳일까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일까 당연히 후자죠 그러면 어느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돼 있지 않느냐 아직 그 지역의 상황이 개발할 만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기반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 가지 법령이 개정돼서 용도직이 바뀌었다든가 그런데 자연 목적이 있는데 갑자기 중심상으로 바뀌어버렸다든가 이렇게 급변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체계로 설치해 나가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 밀도가 이런 것은 여기 보십시다 개발 행위가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밀이 빽빽할 밀이거든요 개발 행위가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겠다 관리를 하고는 것은 완전히 규제해버리겠다 이겁니다 세게 그러면 이 개발 밀도가 주로 어디다 하느냐 개발이 이미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답니다 개발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러면 빽빽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족해서 난이 난다 도로도 부족하고 상하수도 학교도 부족해서 난이 난다 그래서 여기 되더라면 건물이 이제 좀 적게 되라 그래야 인구입을 차단 억제시켜서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의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하지 않겠냐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개발 밀도가 있는데 이 개발 밀도가 이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개발되어 따지 않은 겁니다 기개발되는 어디가 있어요? 우리 시내가 있잖아요 그런 시내는 주로 어떠한 용도적에서 형성이 되는가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쓰러지죠 전국토는 말입니다 이렇게 국토가 있다고 하면 도시적이라고 하는 용도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이 있고요 농림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도시적도 다시 바로 이렇게 구분지정하죠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녹적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개발 밀도가 이건 이미 개발이 끝나가지고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쫙 설치되어 있는 지역 더 추가 설치는 곤란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더 많이 들어오면 건축물이고 건축이 몽땅 들어오면 너무 빼빼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은 주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기획개발이다 그래서 개발 밀도가 딱 증하면 지정된 후에 그 안에 들어와서 대지 확보해가지고 건축물을 짓때는 바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해서 반드시 적용을 하게 돼 있는 검폐율, 용종률 이걸 세게 강화 적용을 해나가겠다 해서 증오시 개발 밀도가입니다 세게 강화 적용한다는 것은 검을 적게 되라 이 말이죠 특히 이 개발 밀도가율을 지정고시하면 지정고시 효과를 써 그 용도적인 주거, 상업, 공업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적용되고 있는 용종률의 경우는 바로 50%까지 강화 적용을 하도록 효과했어요 50%가 강화 적용된다는 것은 이 개발 밀도가율을 지향하기 전에는 그 대지의 용종률이 1000%까지 적용되었는데 개발 밀도가율이 지정돼 버리면 50% 강화가 되니까 500% 팍 줄어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개발 밀도가율을 지정하기 전에는 용종률이 1000%했다 그래서 대지의 땅 건물 10층을 올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개발 밀도가율을 지정고시한 후에 그 대지의 땅 건축을 하게 됐든 5층에밖에 못지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무로 크기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지역의 인구입이 억지로 차단되어서 기존에 있는 기반설이 부적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지정한 것을 개발 밀도가율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개발 밀도가율을 공부할 때에 가장 먼저 의의를 체크해야 된다 의의가 22패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 22패 한번 보세요 22패에 가서 보시면 그 용어의 정의에서 꼭 보셔야 돼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때 체크 곤란한 지역을 대지상으로 지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개발 밀도가율이다 그리고 지정하면 건폐 용종률을 뭐 한다? 강화 초기한다 그때 체크 완화하면 틀리겠다 강화 적용하여서 지정 고시한 지역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용종률 건폐 완화가 아니라 강화라는 거 그거 의의 꼭 받으시고 기반설 설치가 기반설 기반설 설치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폐 용종률을 강화 조기한다고 그랬죠? 완화하면 틀리겠습니다 곤란한 지역 그래 이 지역이 살상 이렇게 어느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도로인 기반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거 다 만들어져 있고 땅 속에 상하수도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학교도 만들어져 있다 합시다 학교 그리고 이 도로 주변에는 빌딩이 다 세워져 있어요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따 가집시다 도로 주변에 딱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바로 후발 주자들이 또 등장해서 여기에 막 땅을 밀고 밀고 그래가지고 건물이 막 크게 진다 합시다 이렇게 빼빼하게 건물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을 지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유입되겠죠? 이렇게 그래 이렇게 건물이 빼빼하게 들어간다 개발 행위가 빼빼하게 이루어진다 빼빼할 미 그러면 이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기존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하면 더 충원하면 되겠죠 그런데 더 이상 설치하고 곤란해 왜? 설치를 하면 도로가 주변에 있는 빌딩이 다 철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철거해서 도로 확장하고 학교 만들고 다시 상하수도 다 뜯어내고 다시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그 돈을 우리가 냈던 생활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후발 주자들을 규져버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밀덕을 딱 진행해가지고 후발 주자들 들어와서 건축 건축할 때 절반으로 줄어들게 만들어버리자 해서 증오시 개발 밀덕을 그러면 이 규모가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인구입이 억지에 차단되니까 당연히 차량수도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고 수도에 대한 수령도 하수 발생도 둔화 감소될 거라면 학생수가 갑작스럽게 증가한 게 아니라 바로 점진적 증가하다가 중단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인, 기반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여서 지정하게 되는 것을 개발 밀도 관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 밀도를 지정하게 될 때 누가 지정권자냐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 광, 특, 특, 시장, 군수다 이렇게 받으시고 국토교통부장 하면 틀리겠습니다 이네들이 지정권자이고요 지정할 때 지정 절차는 간단하다 교재 보시면 바로 이네들이 금화권층에 지방도시나 있거든요 지방도시는 심의 하나만 딱 걸치면 지정고시하게 돼요 그래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의미 의견 드려야 한다 이게 잘 나오는데 주의미 의견 청취하면 난이 나잖아요 왜 내 땅에다 이걸 지정해서 규제하려고 하냐 용적률이 50% 강화되는데 대지값 떨어지고 건물 크기가 줄어든데 절대 안 된다 해서 난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주의미 의견 청취자 자체는 아예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개발 밀도를 지정할 때는 심의만 걸치면 된다 지방도시네 그리고 지정할 때는 어디다 지정한다고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지정한다는 것 그리고 지정 기준은 누가 지정하냐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에 정한다는 것 그리고 이 장소로서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지정 가능 기준 지역을 4가로 설정하고 있죠 이 지역의 도로율이 바로 국토교통부령에 정하고 있는 도로율에서 20% 이상 미달이 해선 된다든가 이 도로에서 바로 현재 차량이 증가해서 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든가 도로 서비스 수준이 현이 낮아서 차량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현지한 지역이 있다 그럴 때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2년에 바로 수대에 대한 수요량이 그 시설 영역을 초과하고서 해석됩니다 향후 2년에 하수 발생량이 그 기존 시설 영역을 초과하고서 해석된다 학교의 학생 수가 향후 2년에 이 20% 이상 초과하고서 해석된다 그럴 때도 여기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하게 되면 효과로서는 바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용적률이 얼마까지 강화된다고요 50%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개발 밀도관력을 지정 고시하게 된 경우 지정권자인 특강특정시장수는 이 장소의 기반스로 변화를 주기로 검토해 주기적으로 주기로 검토해서 여기에 적용되는 용적률 때로는 완화주치한다든가 아니면 강화주치해서 탈약수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봐주세요 자 그런 내용을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서 보면 218페이지 지정효과까지 말씀드렸어요 지정효과 50, 용적률 50 강화 적용된다 그리고 2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정권이라는 특강특정시장수다 받으시고 지정할 수 있는 땅은 주거상어 공업지다 받으시고 설치하고 곤란적이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가로 2번 지정률은 국토교통을 정한다 지정을 하게 되는 기준적이 A, B, C, E가 있다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4번 개발 불당을 기반서를 표현할 주기로 검토해서 용적률을 강화 완화하거나 해제를 해야 된다 마지막에 지정 절차 시민은 꼭 거쳐야 된다 지방이다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다 근데 주민의 의견측은 없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끝났죠 가로 4번 꼭 봐주세요 용적률은 50%가 강화된다 이거 이제 기반설 부당을 보겠는데 이 기반설 부당구역은 꼭 시험에 나와요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반설 부당구역도 의의를 꼭 보셔요 의의 의의가 아까 몇 페이지 있다고요? 의의 22페이지 꼭 보셔야 돼요 그래 의의를 보시면 같이 가서 봅시다 달달달해야 돼요 의의는 이 개발 밀도가 예의적 중에 이렇게 개발 밀도가 지정됐다면 이 안에 따른 절대 지정할 수 없고 여기에 지정됐다면 예의적이 있다 예의적이 있다만 지정하면 네에 따르면 틀리고 예의 그 말은 이 안에 따른 절대 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의적 그 말했다 포인트 그래서 개발 밀도가 시내 지정되었고 이미 기반설 설치되어 있는 곳에 따라 지정한 반면에 기반설 부당구역은 시외각지대 기반설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는 미개발지가 많은 지역에 따라 지정합니다 미개발지가 많은 지역에 따라 지정합니다 그리고 시외각지대 이런 데에 따라 지정해요 지정하게 되는 장소가 확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아주 우리는 중요시해야 되는데요 이 개발 밀도가 여하고 기반설 부당구역은 같은 지역에 절대 중복지정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죠 외에 지정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개발 밀도가 지정했는데도 여기다 위에다가 기반설 부당구역이라고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잘 나오니까 알았어요 이 중복지적 문제를 우리가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을 공부할 때도 했는데요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지정할 수 없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서로 중첩에서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십니다 동시에 개발 밀도가 여하고 기반설 부당구역은 절대 중첩에서 같은 지역에 지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기반설 부당구역은 개발 밀도가 여의적으로써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지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정한다 이게 중요하죠 필요한지요 이 지역에 지금 기반설 설치가 안 됐으니까 설치가 필요하겠죠 설치가 필요한데 왜 필요할까 갑작스럽게 개발인과 집중돼서 아파트가 들어갈 것 같고 개발인과 들어가서 사업들이 멀리에 들어올 것 같다 그럴 때 지자체에서 나몰라라 하면 안 되겠죠 미리 계획적인 도시가 되도록 판을 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반설을 쫙 넣어야 되겠죠 미리 미리 그러한 장소에다가 지정하게 되는 것을 기반설 부당구역을 하고 이 기반설 부당구역은 우리 법에서 그 지자체장한테 자기 관할 지역에 이런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의무으로 지정해가지고 1년의 기반설 설치하게 만들고 이 계획에 따라 바로 기반설을 쫙 넣어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상을 두고 있어요 이 기반설 부당구역은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런데 개발 밀도가 극은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없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 밀도가 극을 지정하게 될 때 특강특득 시장 수위 이 선출직이 있지 않은데 예컨대 서울특별시장이 자기 관할겠다 개발 밀도가 극을 지정하게 된다 합시다 지정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땅을 딱 사놨금만 거기다 퍽 지정했다 기분 좋을까 나쁠까 땅값 떨어지게 하니까 용료를 세게 적용하니까 좋을 리 없죠 그럼 어떻게 돼 날치겠죠 다음에 재선 나면 너 보자 해가지고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표를 날리는 행위가 되어버리니까 지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장도 자기 관할겠다가 개발 밀도가 극을 지정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 두고 있을 뿐이지 현실로 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반설 부당구역은 새로이익 지금 사람들이 몽땅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정이 되어버렸어 그동안 허업을 판였는데 갑자기 용도적 변경 법령을 개정 제정으로 해서 막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땅이 되어버렸다 그럴 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너네들 특강특득시장수들 빨리 기반설 부당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계획적으로 기반설을 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반설 부당구역은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있다 이렇게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있다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있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그러면 이 기반설 부당구역이 지정되게 될 때 그 체계층 기반설 설치가 필요해서 한다는데 이때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이 뭐가 있느냐 또 이걸 가지고 세 번 출시했습니다 바로 이 안에 바로 도로도 설치가 필요한 것이고 도로 공원도 설치가 필요한 것이고 공원 그리고 녹지 공간 녹지도 필요한 것이고 녹지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상하수도 수도 하수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초중고 이런 학교도 필요한 것이고 학교 자 근데 학교 중에 여기에 대학교까지 포함하느냐 여기 대학은 필요 없어요 대학은 죄 이게 이제 시험에서 세 번 나왔단 말이죠 대학까지 설치해서 나갈 필요가 있어서 한 거 아니다 대학은 죄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이 폐기물 철이 및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철이 및 재활용 시설 이런 일곱 가지 기반설 설치를 기억하세요 무엇은 죄되고요 대학은 빼고 대학을 제한 학교 이런 일곱 가지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자겠다 이걸 지정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취지를 이해했다면 그러면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똑같이 기반설과 연결시켜서 운영하고자 지정한 구역인 만큼 지정권자와 똑같아요 지정권자 누구냐 특강특득시장수님이다 체크하시고 안 하겠어요 여러분 체크하면서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장관 그 다음에 이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하게 될 때요 절차가 있어요 아까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지정 절차가 지방도시는 심의 하나만 거치면 끝이라고 했죠 주의민 의견 정치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건 다르다 이게 이제 중요해 지정 절차 어떻게 되냐 이건 주의민 의견 반드시 들어야 돼요 주의민 의견 반드시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는 심의 꼭 걸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계의라 합시다 이 의원의 심의 꼭 걸치고 지정고시회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두 강의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정고시했다면 그리고 1년 이내 기반설 설치결 수배라 그렇다면 1년이 된다 이 구역은 해제가 된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개발 밀도는 주의민 의견 안 된다고 했죠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 장소는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또 시험에 세 번 나왔다 어떠하면 꼭 이걸 지어야 되냐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있다 그것을 우리 교재 219페이지 위에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에 A, B 있죠 이게 바로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니까 그것 다 중요표 그래 이 기반설 부당국역을 꼭 지정을 해야 되는데 1번 이 법 국토개법 다른 법령의 재정과 개정으로 인하여 지금 여기에 법령을 적용하고자 만들다 이걸 재정 그동안 있었던 법을 거친다 개정 재정과 개정에 와여 여기에서 행위장이 완화되어 버렸습니다 행위장이 해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때요 개발회가 쉬워졌단 말입니까 어려워졌단 말입니까 쉬워졌으니까 개발회가 집중되어 있죠 막 거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들어 있죠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라 미래 선제적으로 기반설 부당국을 지원해서 이 계획 짜서 넣어라 이것을 지정해 가지고 이 계획 짜서 넣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의무상이에요 자 그래 이 법 다른 법령의 재정 개정을 인하여 행위장이 완화되던 사람이 해지된 지역 지정해야 된다 뭘 기반설 부당국역 2번 이 법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적 등이 변경해지되어서 행위장이 완화됐다 그것 다 체크 원래 이 땅이 자유녹적이었는데 오늘부로 용도적이 확 바뀌었어 중심상업적으로 그러면 어때요 행위장이 대폭 완화됐죠 급속도로 개발로 해지겠죠 그때 멍 때리고만 있지 말고 이 책을 책임지고 있는 특강특특시장수는 기반설 부당을 꼭 시행해서 1년의 기반설 설치를 짜서 넣어줘라 이겁니다 기반설을 이때 해제되거나 완화되어서 또 이 변경되어서 완화됐다 완화됐다 체크 그런데요 이건 봐보세요 원래 이 땅이 주거적이었어 주거적이 있는 이 땅이 자연환경 보호지로 바뀌어버렸다 합시다 그러면 용도적이 변경되었고 행위장이 강화됐을까 완화됐을까 강화됐죠 강화되면 개발위가 집중될 만만이 만만이니까 그때는 이 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걸 잘 이해해 주시고 3번의 A와 B를 잘 봐두세요 3번의 A와 B 이 지역의 재작년도를 전전년도로 하는데 전전년도에 여기서 개발위 허가건수 개발위 허가건수가 100개 받아갔는데 작년도를 전년도로 합니다 전년도로 들어와서 세보니까 130개를 받았으면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로 들어와서 개발위 허가건수가 30% 증가했거든 우리 법에서는 20% 이상만 증가해도 개발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기반세 부담을 꼭 증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 기하시고 B 이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이 지역에 속해 있는 전체 어떤 시가 있었어 A라는 시 전체 시 인구 증가율 대비 여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인구 증가율이 어마어마 높아버렸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시가 A라고 합시다 A라는 시의 작년도 인구 증가를 봤더니 바로 3%밖에 안 됐어 근데 여기만 딱 특정해서 인구 증가를 조사해 봤더니 여기가 바로 30% 증가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시 인구 증가를 대비 여기서는 얼마보다 높냐 27%가 높죠 우리 법에서는 몇 퍼센트만 높으면 바로 개발위 집중적이고 빨리 기반세 계획적으로 깔아줘야 되니까 지정을 꼭 해야 되냐 20% 인구 증가율 20%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2번 지정결차 주의미 의견 들어야 된다 체크 지방도시 있는 신문에 걸쳐서 고시한다 받으시고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에서 안한다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이 기반세 부당을 청할 때 지금 계획적인 기반세 넣어주려고 하니까 이건 판을 짤 때 최소한도 10만 이상으로 청해라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220페이지 기반세 설치 계획이 나있죠 거기에서 이 1번 특강특득 시정서는 지정권자로서 기반세 부당을 지정하면 기반세 설치가 수배된다 이 정도 보시고 이 내용은 도시 공약도 반영해라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중요표 아까 했지만 체크 기반세 부당 계획 설치가 필요한 기반세 줄 닦으시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도로 줄 것이에요 공원 줄 끄고 4번 별표 5개 학교 무엇은 제 된다 대학은 제 안다 꼭 받으시고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체류 및 제 하수는 끝 이렇게 받으시고 가로 3번 중요표 기반세 부당구역을 지정했다 그랬다면 1년에 기반세 설치 계획을 수배해라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된다 1년 1년 다음 날 해제 받으시고 오른쪽이 이제 기반세 설치 비용 자 이 기반세 설치 비용을 우리 민간에게 또 부담시켜요 여기 보시면 이 기반세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나갔던 특강특득 시정서는 자기들 지자체의 예산 가지고 이 기반세를 쫙 넣어요 순차적으로 넣겠죠 예산 된 대로 그러나서 우리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게 되면 야 너네들 땅값도 올라가게 해줬고 건물값도 올라가게 했으니까 너네들은 어때요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 되어버렸다 너네들 돈 좀 내놔라 해서 내게 하는 것을 기반세 설치 비용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를 할 때만 그러냐 여기에 토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 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할 때만 내게 한다 이것 봐두세요 자 의의를 보면 기반세 설치 비용이란 밑에 줄 신축 증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세 설치 용지 확보하기 위해 부가 증상하는 돈이다 그리고 부가 대상에서 기반세 부담 관련해서 기반세 설치 비용 부가 대상 건축위는 바로 200조음트로 거기다 체크 200조음트로 초과하는 신축 증축을 해낸다 작년에는 그 200을 가지고 함유로 출제했어요 200을 가르쳐 놓고 수치를 알고 있는가 이 정도를 보시고 나무는 통과 그 다음에 이 내용 작년에 이 박스 안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나온다는 가능성이 희박하니 통과 224페이지 224페이지도 시험에 나올 것 없어요 없어요 통과 225페이지 바로 이 기반세 설 유발 개수가 몇 번 나왔는데 그 이 여러분이 머릿속에다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보시고 그냥 참고할 것 같으면 참고 마세요 기반세 유발 개수는 시험에 4번 나왔어요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4번 민간개발사업자의 부담률 이거 22원칙인데 25분인가 가공할 수 있다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227페 보면 바로 동그라미 3번 이 특강특득시장수열 환자가 기반세 부담률 수밖으로 평가할 때도 주민 의견 넣고 지방도시의 심의로 거쳐서 고시한다는 것 그 다음에 기반세 설치면 부가증서 하나 했죠 1번 나쁜 자 꼭 보실 거 어떤 자가 된다고요 이 기반세 부동전에서 신축중축할 때 낸다고 그랬죠 그때 그게 구축 누가 되느냐 빡사네 지금 갑이란 사람이 건축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행위를 위탁했어 누구한테 도읍했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위탁 도읍한 자니까 그 사람이 내야 되지 받은 자 이탁받은 자 도관 받은 자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 2번 특히 주의 여기 지금 이 땅은 A 거예요 근데 A는 거축점이 없어서 땅을 가지고 있었건만 그러던 차 B가 나타나서 야 땅 좀 나한테 얘 빌려주라 내가 건물 신축하고 중차해서 좀 위하자 그래서 B한테 토지에 임대를 했습니다 B가 임차입니다 그리고 A는 토지소자입니다 이때 B가 그 토지를 임차 받아가지고 신축 중심한 건축 행위자다 그러면 B가 이 기반사설 설치병이 되는 것이 A 토지소자는 건축 행위인 신축 중심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사설 설치병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 B가 이 건축 행위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이걸 C한테 넘겨줬어 C가 공사 다 끝내고 나서 자기가 사용서를 받았다 증오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취를 승계한 자죠 그러면 C가 내야 된다 그게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런 기반사설 설치병은 누가 언제 징수하고 징수하면 언제까지 내야 할 자도 내는가 징수권에는 특방특득시장수예요 이네들이 이 신축과 증축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 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날부터 이건에 부과합니다 부과를 하게 되면요 넘어가서 보면 내야 할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언제까지 갖다 대면 가로 3번을 건너뛰습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고요 3번에 보면 기반사설 설치병 납부해서 동그란 1번 납부자는 그 신축공사 증축공사 끝나면 사용서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용서인 신청시간을 내야 된다 그럼 내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기억중요표 기반사설 설치면 될 때는 현금 받아줍니다 카드 받아줍니다 그리고 토지 내도 됩니까 카드도 현금도 없네요 오 오케이 내라 그러면 인정받으면 토지로서 내도 돼요 이걸 물납이라고 그래 물납도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 어느 쪽 넘어오셔서 가로 4번 이 강제증서가 나오지 않아요 내야 할 자가 기간 내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제증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넘어간다 이런 것 그 다음에 230페이지 기반설 설치비용의 관리 사유나 있죠 자 이 기반설 부당기관에서 기반설 설치면 내라 해서 받았어요 특광특특시장에서 그러면 특광특특시장에서는 그 돈을 어디다 쓰냐 여기서 징수했다면 여기에다가 기반설 설치하고 용조학받도 써야 되지 나무 동네에다가 공허 만들어주고 도로 설치할 때 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구역에 이렇게 도로 만들고 공허 만들고 엄청난 돈 들었는데 그때 쓰고요 그래도 남은 잔액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잔액 그것은 여기가 도로가 있다 여기까지 진입도를 이렇게 도로 하나 더 연결해 줄 필요가 있다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연결해 이렇게 기반설 부당기관에 있는 기반설과 밖에 있는 기반설을 연계하는 데 또 써야 되지 이 잔액이라고 해서 다른 동네에다가 공허 만들때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정도를 보시면 훌륭하겠고요 넘어가셔서 두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33페이지 시범도시 받으세요 시범도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정도 누가 지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범도시를 건설해 주기 위해서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무슨 법에 근거했지 않냐 지금 국토의 계획 및 내낮 판매입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판매에 따라 지정을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집단 지락주가 나오고 자연 지락주가 나오잖아요 이게 한 번 시험에 나왔어 자연 지락주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인 취락했다 지정하는데 취락을 정비하여서 지정합니다만 취락주구 중 자연 지락주가 지정되면 국가하고 지자체에서는 열심히 지원책을 강구해요 그때 가나 가나 다라 마 이걸 지원해주고 있다 봐두십시오 개발 장구에 증거시 집단 지락주죠 그건 게트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234페이지 234페이지 보시면 그 동그란 5번 시범도시가 지정되면 시범도시가 지정된 장소를 관하고 있는 지자장이 시범도시 사업결 수배되어 5번 이때 수배될 때는 주민의 의견 꼭 드려야 된다 체크 5번에 보면 시범도시로 관한 특강 시장 구속 구청장은 시범도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데 이때 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주민 의견 드려야 한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청문 실시대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작년에 함정에 나왔거든요 박스 안에 있는 세 가지 개발인 허가 취소 실식인과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또 나올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봐두세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꼭 청문을 시시해야 된다 발칙이 있죠 이 국토개법상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하면 잡아다 채워야 되겠죠 그걸 벌칙이라고 해요 이 벌칙도 다른 법에 있는 벌칙도 있지만 잘 안 나오고 국토개법은 잘 나오니까 봐두세요 3년 이어 징역도는 3천만에 범죄한 것이 두 가지 있어요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했다 변경을 안 받고 했다 또 허가 받을 사항을 거짓으로 받아가서 했다 한자는 3년 3천 시가와 조정서 허가가 돼서 허가 안 받고 했다 3년 3천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당구역 안에서 기반설 부당구역 안에서 기반설 설치병을 내야 할 자들이 있었죠 그네들 그 계약서 같은 걸 조작해서 면탈 경감하고다 장난치다 걸렸다 그러면 3년 이어 면탈 경감하려 했던 비용의 3배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처벌한다는 거 그 다음에 벌칙에 2년 2천짜리 나와있죠 그 네 가지를 3년 3천짜리 비교할 거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과태료 드세요 하는데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두세요 제가 OX 문제 그리고 가로너킨 문제로서 유의물을 드렸는데요 그 유의물을 출력받아가지고 그걸로 이 벌칙을 좀 정리해보세요 그 정도는 좀 알면 돼요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500만 원 과태료가 나오는데 500만 원 과태료 중에 그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나서 일기원의 신고를 꼭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500만 원 과태료 취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받으시고 여기까지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만한 범위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는데 여러분께서는 복습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택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